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니 조심하는 것이 길하다. 60년생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앞으로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84년생 욕심을 부려 혼자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깊이 생각한 뒤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운 날이 되리라. 61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계획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인 실천하는 것이 좋다. 85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62년생 조심하고 신중하다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74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진다. 86년생 윗사람의 협력을 받아 점점 일이 좋아질 것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라. 63년생 작은 일은 해결됐으나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 75년생 못했던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87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양보하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험난한 일과 장애가 다가온다. 64년생 지나친 모험을 피한다면 운도 계속될 것이다. 76년생 근본 바탕은 즐거움이니 기쁨 속에 형통함이 있다. 88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지금까지의 일을 고수하면 운이 딸을 운이다. 65년생 유흥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77년생 어디를 가도 반기는 이 없으니 슬프구나. 89년생 건강 악화로 가족에게 근심이 생길 수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평소와는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리라. 66년생 모든 일에 준비성이 필요하다. 78년생 귀하가 지금 여행을 계획 중이면 다음으로 미루어라. 90년생 귀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니 용기를 내어 추진하라. 67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신경 쓰지 마라. 79년생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다. 91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9번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길하다. 68년생 매사에 자신이 있고 막힘도 없다. 80년생 일이 순리대로 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92년생 하늘에 밝은 해가 떠 있으니 모든 것이 환하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있어야 할 것은 모두 제자리에 있다. 69년생 겸손한 자세와 양보를 하니 일이 풀린다. 81년생 손실이 있겠지만 작은 손실에 불과하다. 93년생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책망이 있을 것이니 다소의 망신이 있을 것이다. 70년생 난관이 있더라도 타파하고 깨트릴 수 있다. 82년생 큰일을 해낼 수 있어서 좋다. 94년생 일을 멋지게 하고 싶지만 약간의 저항을 만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막힐 때도 있겠지만 뜻밖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71년생 예상보다 큰 기대를 얻게 된다. 83년생 편안한 휴식처를 찾는다. 95년생 올바른 말이 통하지 않는다. 90년생 교회의 시도 1회소 6도 9년생 예상 91년생 500명 데모 0 90 intern